오늘은 맛있는 냉면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상당히 좀 오래된 편향냉면 맛집이 있어서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서울 어린이대공원 근처쪽에 있는 사거리 위치에 있는 서북면옥인데요. 편향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상당히 좀 오래된 그런 곳인데요. 현재 거의 55년째 영업중인 곳이기도 합니다. 서북면옥 가게는 작지만 언제나도 손님들로 가득 차는 그런 곳인데요. 저도 오랜만에 방문해서 맛있는 냉면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주차는 할 데 없고요.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손님이 많을 시에는 입구 쪽에 있는 대기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면 됩니다.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알림 문구도 있는데 거의 뭐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친절하니 언제나 가도 좀 기분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메뉴도 좀 심플하게 있는 편입니다. 일단 이곳은 또 포장도 되는데 냉동만두도 또 따로 판매하고 있고요. 한쪽에 보시면은 냉면이랑 만두부터 식당 소개까지 좀 되어 있습니다. 하여튼 사진 보니까 되게 보기 좋은 것 같고요. 테이블에 있을 거 다 있고 테이블 자리 안내해 주시면서 바로 김치통도 내어주십니다. 김치 먹을 만큼 잘라서 드시면 되는데 상당히 김치맛 좋고요. 소주 한 병 주문하면은 이렇게 물컵에 소주 따라서 가져다 주는 게 또 이 집의 컨셉입니다. 일단은 물냉면이랑 편육 이렇게 주문한 메뉴들 나왔고요. 대개 술 마시기 뭐 식사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. 밑반찬 기본 밑반찬으로 나오는 이 무생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맛 좋게 먹기 좋은 그런 맛이고요. 새우젓갈도 싱싱하고 마늘이랑 이렇게 뭐 고추장도 있어서 같이 먹기 좋습니다. 먼저 편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육 돼지고기 삶은 걸 거의 편육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한 접시에 만원 가격 대비 되게 좋아 보이고 약간 좀 한방수육처럼 보이긴 하는데 잡내도 없이 상당히 고기 퍽퍽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편육입니다. 하여튼 편육 정말 잘 삶아져서 나왔는데 되게 한 입 먹으면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는 좀 그런 맛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하여튼 편육을 먹으니까 바로 또 술도 마시게 되고 술 한 잔 마시고 편육 한 점 새우젓갈 살짝 올려서 드시면은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편육은 뭐 냉면이랑 같이 먹어도 궁합 좋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. 하여튼 뭐 사람들 대부분 또는 테이블에서 편육이든 좀 만두든 좀 주문해서 먹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냉면이랑 같이 먹기에도 좋고 이렇게 무생채랑 같이 먹어도 맛있는 그런 편육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물냉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곳에 서분변옥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물냉면인데요. 폐양 냉면이고 냉면 육수부터 맛을 봤는데 육향이 확 느껴지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. 삶은 달걀부터 수육이랑 뭐 무김치랑 들어가 있는 구성도 괜찮고 적당히 좀 씀씀한 맛의 육수도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좀 편한 냉면 한 그릇이고요. 일단 편한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누구나 환영하고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의 냉면 한 그릇을 맛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. 냉면 이 면발 되게 보기 좋게 들어가 있고 양도 나쁘지 않고 잘 풀어서 또 먹어주면 되는데요. 그냥 또 폐양 냉면 오랜만에 좀 한 젓가락 딱 맛을 보는데 육수도 적당히 시원하니 식감 좋게 좀 맛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. 이곳에 하신 냉면 상당히 비슷하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맛인데요. 오랜만에 전 소분면옥에 이 냉면 맛보니까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 수육도 한 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아롱삭태 부위 같나? 하여튼 되게 좀 식감 좋게 좀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수육 한 점입니다. 그냥 먹는 것보다 냉면과 냉면 면발과 함께 먹으면은 더 맛있는 맛을 볼 수가 있고요. 수육도 좋지만 편육 이렇게 주문해서 편육이랑 같이 냉면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술 안주용으로도 딱 좋은 그런 냉면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서울에 되게 유명한 편항 냉면집들이 많이 있는데 서북변옥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 알려진 곳이긴 하는데요. 하여튼 55년째 영업 중에 오래된 곳으로 단골 손님들도 많고 은근히 또 이곳의 냉면을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도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여튼 냉면 한 그릇 깔끔하게 잘 먹었고 편육이랑 같이 혼자서 술 한 잔 마시면서 먹기에 딱 좋은 구성이었습니다. 서울 광진구 쪽 간다고 하면은 아니 서울 산다고 하면은 한 번쯤 찾아갈 분만한 그런 곳이고 편항냉면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꼭 한 번 좀 가서 맛봐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저도 오랜만에 방문해서 물냉면과 편육 아주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